핵은 핵으로 막아진다. 다른 대안은 불가능한 미국의 우리나라에 핵을 허용해야 한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위험에 대해 알려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제안부터 풀어줘야 한다. 빨리빨리 핵미사일 만들어서 중공에게 한국을 향한 천기의 신문에 일일 100개의 핵을 중공에게 배치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달 27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미국 공군 VIP 수송기 C-40C를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에 왔는데요. 빌링슬리 특사의 방한 목적은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의 핵이 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빌링슬리 특사는 미군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무위 부사령관 토머스 A 부세 중장과 동행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관한 비밀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했다며,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빨리 증가 중인지, 폭격기와 잠수함 등 핵무기 투발 수단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핵전력이 한반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한국 정부에 설명했고, 한국도 이러한 위협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며, 그들은 지난 30년간 2000기의 공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했고, 최근 들어서는 핵무기 보유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한 미사일 실험을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난 2018년에는 218회, 지난해 225회 올해 8월까지 70회가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핵으로 무장한 깡패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의 경고처럼 한국은 중국의 최대 미사일 타기 국가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이나 인도보다 한국에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변양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30분 이내에 대한민국 전역에 우박처럼 떨어질 수 있죠. 미 국방송 연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거리 300에서 1000km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정확히 한반도만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500여발 보유 중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곰을 겨냥한 사거리 1000에서 3000km, 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450여발 보유 중인데요. 중단거리 미사일의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의 성능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부정부 이하의 3개 여단, 동부정부 이하의 1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부대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부정부의 3개 여단의 주 임무는 한반도 휴전선 이남, 즉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질인성 통하시 일대에는 제816 유도탄 여단, 위장 단대로 96,115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대의 주력 장비인 DF-15 미사일은 최초 배치 당시에는 600km급 탄도미사일이었지만, 계량형인 DF-15A는 사거리, 900km 추가 계량형인 DF-15B는 사거리 800에, 3번은 공산 오차가 10m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 모델은 한국군의 지하 지휘소를 파괴하기 위해, 펑커버스터 능력이 부여됐고, 90km급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들을 배치한 이후, 816여단의 DF-15 대체형으로 DF-16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 1200km의 핵탄두는 물론, 활주로 파괴용 집속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활주로 레이더 사이트 파괴, 최우선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제816여단은 DF-15를 운영하던 시기에는, 오로지 한국만 공격할 수 있는 부대였고, 부대대가 DF-16으로 미사일을 교체한 이후에도, 집속탄과 핵탄두를 갖추고, 한국의 사드 기질을 핵심 표적으로 삼았던 한국 전담부대였는데요. 그들이 정말 한국의 친구였다면, 이러한 미사일을 배치할 이유도, 그 미사일들을 탐지하고, 방화할 방패인 사드를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핵미사일 부대는 816여단만이 아닌데요. 야오닝성 타렌에 배치된 제810 유도탄여단 위장탄대로, 9만 6,113부대에 역시 한반도를 겨냥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거리 1,700의 DF-21을 갖추고, 한반도와 일본 규수 일대의 미해병대 전력을 타격하는 임무를 가진 부대인데, 최근 서해 훈련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대대가, DF-21D 대한탄도미사일을 보급받고, 서해 일대의 미 항모전단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한 타격 임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한국과 일본 남서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와 지휘통제소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통상탄도로 발사했을 때도 목표구역 내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표적이 사드와 패트리엇 등 MD 자산으로 보호받고 있을 경우, 고각 발사를 통해 종말 단계 돌입속도를 높여, 요격을 회피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에는 90킬로톤급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군이 서해에서 실탄사격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의 육해공 전력을 집결 증강하는 데 맞서, 서해 일원에서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연달아 펼친 것이죠. 중국군은 지난달 8일부터 5세동안 서해남부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서해남부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전단 등 미국 체험태 주력은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의 일대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선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산둔반도 남동해역에서 훈련한 이유는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만 나타났던 미군 전략 자산이 서해 깊숙이 들어와 베이징을 타격하는 듯한 항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지난달 18일 미국은 대서양 기해고 가르시아에서 발진한 B2A 스텔스 폭격기 2대, 곰에서 발진한 B1B 초음속 폭격기 2대, 본토에서 발진한 B1B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 근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B2A 폭격기는 남중국해를 관통해 동중국해, 제조 남방해역 상공까지 들어왔는데요. B1B 폭격기들은 동중국해와 동해 일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레이건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 수십 대가 따라붙어 대규모 편대군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남중국해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레이건 항모는 동중국해에 있었고 여기서 전투기를 발진시켜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군 주요 전력이 남중국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남중국해 일대의 전력을 집중시킨 중국으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규모 폭격기 편대군이 들어오기 하루 전 산둥반도 동쪽 끝 태안선에서 약 170km 정도 떨어진 서해 국제공역에 미군 소속 공중교육위 일대가 들어왔습니다. 기종은 KC-135R이었고 기체 번호는 6339로 지금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한 번도 식별된 적이 없던 기체였습니다. 이 기체는 미 공중기동사령부 예아 제18 공군 소속 제92 공중급유비행단 소속인데요. 홀레 주둔지는 미 워싱턴조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입니다. 92 공중급유비행단은 미 공군의 장거리 원정 타격 임무를 지원하는 부대로 베트남전 이후 미군이 참전한 거의 모든 대규모 해외 공습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는 산둥반도 인근 공역에서 단 4분간 자신의 위치를 발신하는 에즈피 장치를 켰고 선에 비행했는데요. 자신이 그 공역에 있으며 하늘을 돌며 누군가에게 공중급유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조적으로 알린 것이죠. 중국에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장거리 공습 임무를 지원하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서해 상공에 나타나 누군가에게 공중급유를 제공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해당 공역에 미 공군 전투기 또는 폭격기가 진입했다는 얘기죠. 이 공역에 진입할 수 있는 미군기는 세 종류로 압축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된 B2A 곰이 배치된 미원비 폭격기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F-16 전투기입니다. 어느 기종이 됐든 중국에는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었을 건데요. B2A가 들어왔다면 중국은 완전히 허를 찔린 셈입니다. 중국은 F-20이나 F-35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직 미액이 없는 B2A는 중국의 현존 레이더 기술로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만일 이 기체가 KC-135R 공중급유기가 들어왔던 공역까지 들어왔다면 중국은 일시적으로나마 미군 스텔스 폭격기의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베이징이 노출된 셈입니다. B2A에는 사거리 930급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재점자점이 16발 탑재되는데요. 미국은 베이징까지 재점자점 이하를 날릴 수 있는 거리까지 폭격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중급유기에 에즈비를 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비스텔스 폭격기인 B1B의 경우는 공중국해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중국이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전투기입니다. 이들이 대북 임무가 아닌 대중 임무로 전환해 중국 본토 타격 작전에 나서면 중국으로선 큰일이죠. 미국은 2017년 군산에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에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재점을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은 재점 기본형과 사거리 연장형 모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형을 탑재하고 이륙할 경우 군산기지 미 전투기들은 서해 국제공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페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해 국제공역에서 KC-135R-96이로부터 공중급유받은 미군기다. 제8전투기행단 소속 전투기라면 이것은 의미가 큰 것이죠. 한미연합사령부 통제하에 있는 주한 미국 공군이 필요할 경우 대중국 군사 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중대한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이 서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해역은 칭다오 남동 해역의 자국명예와 국제수역을 모두 포함하는 곳입니다. 바로 미군군 공중급유기가 비행한 인근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재점 미사일이 일단 발사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군 기체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서해상에서 대규모 반공전투를 벌여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막아내는 훈련을 할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은 서해수호에 사하를 걸고 있습니다. 서해가 뚫리면 베이징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